정치 속보기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출석을 안하기로 좀 전에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당초에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오늘 불찬 결정은 사실상 어제부터 예고가 되어온 일이기도 합니다.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27일 날 출석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. 이미 어제부터 예고가 됐는데 오늘 변호인단이 모여서 최종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. 그럼 왜 불찬 결정을 했을까 궁금한데요. 이번 불찬 결정에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는 최종 변론에 나간다고 해서 현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어 보인다. 이미 두 달 넘게 신문 변론을 거치면서 할 얘기는 다 나왔다. 그런데 이번에 얘기해봤자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법률 전문가인, 헌법 전문가인 재판관들 앞에서 잘못 얘기했다가 설득은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킬 수도 있다. 그래서 잘해야 본전이다.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. 또 한 가지는 헌재에서 발언이 특검 수사에 거꾸로 대통령한테 발목을 잡을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. 헌재 발언은 공적인 증언에 가까운 겁니다. 그런데 잘못 얘기했다가 감정적인 얘기했다가 이거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하면 오히려 빌미만 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지금 대리인단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탄핵 절차 불법이다, 위헌이다, 인정할 수 없다 이건데 그런 얘기 나오죠. 나가는 것 자체가 그럼 헌법, 헌재 절차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지금까지 뜬 것과 말이 달라진다. 결국 내 말을 내가 거꾸로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. 이런 얘기가 설득이 된 겁니다.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만 당초에는 대리인단 측 안에서도 나가서 변론을 하다, 또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잖아요. 그렇죠. 오히려 다수는 나가서 변론을 하자는 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쪽이 다수였군요. 그래서 쓸 수 있는 수사는 다 써보자. 그리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신경을 밝히는 게 오히려 재판관들도 설득할 수 있고 국민 여론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. 사과도 한번 해보자.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반대쪽 논리가 소수, 수는 적었지만 아주 목소리가 컸는데요. 재판장에 서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국격의 문제다. 이게 서는 게 맞지 않는다. 그리고 8인 재판부 인정해서는 안 된다. 이런 논리들이, 아까 말한 논리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소수였던 목소리가 박 대통령한테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게 의견이 갈렸지만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이 결정을 했을 텐데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을 왜 했을까요?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. 박 대통령으로서는 소위 강경한 목소리, 나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가진 분들한테 심정적으로 친분이 좀 더 있었던 사람들이다. 유영하 변호사, 굉장히 처음부터 가까웠던 측근이죠.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변호인들보다는 예전부터 만났던 분들의 목소리에 아무래도 귀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요. 두 번째는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의 문제입니다. 지금까지 세 번 대국민 담화, 사과하고 또 청와대 기자 간담회도 열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. 오히려 역풍이 불고 했는데 이번에도 내 심정 잘못해서 밝혔다가 또 혹시나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그냥 조용하게 가는, 로키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. 마지막은 대통령의 체면입니다.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, 지금까지도 여성 대통령의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것도 법정인데, 법정에 피고인처럼 써서 이렇게 보이는 게 전혀 달가올 리가 없고 또 재판관들한테 송곳 질문을 받았다가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할 경우에 이것도 당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다면 내일 최종 변론인인데, 국회 측에서는 좀 짧게 변론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변론은 어떤 식으로 길게, 장황하게 진행이 될까요? 어떨까요? 처음에 소추인단은 지금 명확합니다. 왜 탄핵해야 되는지 총론 짧게, 명확하게 얘기하고 끝나겠다. 그래서 30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대리인단은 절대 그럴 수 없다. 거의 밤을 새는 게 있어도 가야 된다.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릴레이로 변론을 해서 끝까지 끌면서 재판부의 어떤 재판 절차의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 같은데 재판부가 끝까지 받아들일 리는 없고요. 어느 정도, 한 몇 시간 정도 끓는다가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지금 어렵다, 안 될 것 같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다, 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? 왜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? 그것이 말입니다. 이것도 국민들이 약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한번 영상을 보고 얘기하시죠.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. 보시면 저 때 표정만 해도 저 때는 박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난 특검에는 정말 받겠다, 조사를. 그래서 내 할 말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꼭 박 대통령이 피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 특검과 조율 과정에서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결정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.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결정 시점을 내린 것 같다. 그러니까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특검 가서 내가 내 방어하는 게 필요가 없어졌다.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.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굳이 이제 박 대통령 어렵게 대면 조사 안 해도 우리 입증 자신 있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적극성이 떨어져 버린 거죠.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러다가 줄다리 끝에 무상이 됐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약속 파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대통령 수사, 대면 수사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탄핵 심판 이후에 또는 길게 보면 이게 보름 후일지 아니면 길게 봐서 7, 8달 후일지 모릅니다만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치 속보기 TV전 정치부 배성규 부장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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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